저런 사골이 봐 흐흑 히힛 툭! 저런 시발년 사거리 봐 다이브 다진가 아 끝에 있는 미니언 먹을걸 미리 그럼 잡았는데 아니야 이거 아까 큐를 썼으면은 잡았어 미니언이 뭐야 왜이래 당연히 잘하겠지 여기있는 이렐리아드 못 이길거 같은데 이거 X된거 같은데 라인 다이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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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lluminated 다이븐 한번 쇼 이 다음웨이브위험하다 심드 30올라가네 다이븐 이 다이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따라갈 수 없잖아 눈으로 오면 안 돼? 오면 잡을 것 같은데 오면 안 되냐? 아이씨 잘한다 아이씨 잘한다 아이씨 왜냐면 잘하긴 잘한다 머리 위에 있네 나는 우르고 지금 두 판째라 내 할 거 바꾸급한데 쟤는 나 할 거 자기 할 거 다 알고 있네 온토시 화궁 남자가 썩은 내가 가득해 그부가 찍었을 때 바로 왔으면은 괜찮았을 거 같긴 한데 결과론이니까 아이씨 잘한다 그부가 찍었을 때 바로 왔으면은 괜찮았을 거 같긴 한데 결과론이니까 거기까지 내가 생각이 안 간다 지금 바빠가지고 근데 넘기기 안 써야지 어 저럴 것 같다 다시 들어오네 다시 들어오네 에이씨 이건 알 것 같은데 아아 노공이긴 한데 아아 상대를 잘못 만나는 거 같다 아아 저거 근데 대머리 했으면 이겼을 거 같다 못할 수도 있지 두 판짼데 못할 수도 있지 두 판짼데 도시 전체가 불태는데 도망갈 곳임 아 아까도 사냈는데 맞고만 있으니 각이 안나오니까 헉 어 으음 으음 콩 폴을 으으음 , 으음 산이 더위 만들어 콩 폴 저 오라를 수 없는지 몰랐지 저거 잡을 빛 안나올거 같은데 얘 그냥 다 내 머리 위에 있어 하는거 다 알아 어떻게 하는지 아 밥이 없다 이거 미리 해놔야겠다 뭐지 나쁜 소리 들을 필요 없지 음 다 알아 쟤 내가 뭐하는지 나도 도둑 비슷한 실력이면 쟤 할거 예측하면 되는데 내가 이걸 지금 많이 안해봐가지고 내가 할거밖에 몰라 지금 내가 할거밖에 없지 난 막지 못하면 죽는거다 한가라지 난 막지 못하면 죽는거다 한가라지 난 안 미안해 난 괜찮아 난 죽은거 난 죽은거 난 죽은거 난 죽은거 난 죽은거 난 죽은거 쟤 궁성 죽겠네. 방금 넘겼으면 잡았을래나? 안됐겠네. 오오. 반응? 룰루가 좀 잘하는거 같은데? 안 됐어요.. 이 병에 쟤 궁성 죽음 룰루가 죽음 안 됐다고? 네.. 이제 날씨도 부족하고 쟤 궁성료 쟤 궁성료 히힛 이 도시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가치가 있지 이 도시에서 살아남으십시오 힝힝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. 아 지급이 안갔어 이거. 아.. 좀 더..이..이.. 이렇게 잘 돌았으면 잡았어. 까비요 넘기기는 마나가 없고 패시브 잘 돌렸으면 잡았을 것 같기도 한데 누구야 규브 너무 센데 영광으로 떼주려고 이니쉬 걸핀 없을 것 같고 떼주면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이 친구 급해졌네 이래 이래 가는데 이거 저 친구 잘하긴 잘하는 것 같애 이니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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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도시 전체가 불타는 데 도망갈 곳이 어딨사 이니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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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쉬 딱 저걸 못 지우네 야, 대머리면 형이 이기지 장난쳐? 족밥이지 이렐리아 대머리하면 미친 그 부딪이 왜 저래? 아이씨 어이씨 이기지 이기지 이기리 결정 아휴 이기리 이기리 이기리리는 흐음 갔어 애들 쟤나 빠르네 바론 디귿디귿 개빠르네 이게 아직 감각적으로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많이 써봐야 될 것 같은데 흐하하하 대단하던 히힛 저런 싸가저 앗 미안합니다 일로와 외비가 너무 먼데? 할거 없을것 같다 읏 으으! 답은 대게 어그로타임 뿐이다 아니? 뭐임? 대부분은 버그입니다. 집을 너무 많이 왔네. 하하하. 설마. 대부분은 버그입니다. 마을이. ㄷㄷ 내가 왔다 또또 이게 항상 웨이브가 없네 음... 다음 템 뭐 가지? 가엔? 가엔 괜찮을 것 같은데 어그로가 내가 1순위가 아니라가지고 이 정도면 짱두고 참 정신 아닙니다 이래 저거 툴삭대기만 하고 실속이야나요?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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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승리 승리 건방진 이렐리아 좀 더 잘했어야지 어 야 솔킬 따인거 말고 죽은거 한번도 없다 하하하하 자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솔킬 따인거 빼고 죽은거 없다 라인전 끝나고 죽은적 없음 라인전 끝나고 죽은적 없음 Slsl 이리의